아... 왜 접붙이 미려? 어! 어! 그러면 이제 전가요? 예 마지막 우리 양띵 아직 살아나지 않았냐? 아... 아직 남았어! 아직 우리 양띵이 남아있다 어? 아니요 저... 저... 아 한마리 남았는데? 한마리 남았어 어... 뭐에요? 나와 네... 양띵님 가십시오 어디 계시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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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드킹! 아... 아니요 플라이골 플라이골이잖아 아 이거 비행 비행 아...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거... 불안한데?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니드님 왜 그러시죠? 왜 이거냈어요? 네 아 괜찮아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맛있게 씹어먹고 어어 이길 수 있겠다 어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 뜯어보세요 아니 조금이라도 체력이라도 빼 체력이라도 빼 이깁니다요 아빠 좀 많이 아픈데요? 직입니다 줄 수 없단다 자... 아빠 마지막 지금까지 나의 꿀 빨개졌다 스파크로 이 새끼를 한방에 보낼 수 있게 기압을 주십쇼 아 맞다 우리애 우리애가 냄새나는구나 양띵님 양띵님 플라이곤은 땅속성이에요 어... 물기 물기 네 땅속성이에요 그래도 스파크인척 물기 뜯어버려 어? 안 맞췄어 어? 공격 안 되겠어 한 번 더 물기 어? 한 번 더 물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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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 얘 물어가지고 이거 울기 싫어 에이든 끝나셨네 간다 급소는 어쩔 수 없었다 아팠다 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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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소인저 급소인저 우리애 아직 끝이 남았다 니네 눈꽃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모르면서 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별 필요 없는 눈꽃형을 보낸는지 아는가 별 필요가 없었어 가라 눈꽃형 가라 눈꽃형 으악 가라 포만다 오우 얘도 61여 하트 세게 간다 오오 설마 이거 지금까지 못 키워서 이거 꺼내신거 아니죠? 어? 그런 얘기랄는데? 들어와 어허허헣 에이 설마 발라버려 포만다 발라버려 포만다죠 마지막 대전이야 지지 어휴 간지러워 그렇게 화내 raus 겠다 오 frick 레벨업 아 .... 레벨업 가리 야도란 아이고 눈 초점이 있는거 봐 야도라는 물속성이지 물속성한테 전기 속성으로 공격해가지 그렇지 전기로 한지 그냥 전기로 전기로 코feld guy 난 보여줄까 우리역 아 기다려 technologies 나갔어 아니 설렌네 안 돼x4 저거 강철 겪고 강철, 강철으로 확신할 것 같은데 약간 철대기 많이 누른 거 보니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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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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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아니 우리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꺼내? 그거 꺼내?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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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네 탈출했네 리더님 다시 서포 갈 거예요 기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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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네 어? 저.. 어.. 뭔 일 있어요? 들어와 너 나갔으.. 아니 지금 나갔어요 형 나갔으셨는데요? 진짜요?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 아니 저.. 요즘 인터넷 상태가 안 좋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이세인 상태가 이상해서 다행인 싸움을 도망칠 리 없잖아요 지금 싸움을 도망치나요? 어? 한 번만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금방 들어옵니다 네? 데드가.. 데드가죠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세인 이상해서 제가 강철이면 불을 하면 더 얘가 달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뜨거운 강철이 되지 얘 쎄지지 그럼 쎄지지 그럼 쎄지 거 같은데 자라도 와 멋있다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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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 멍멍이 어? 뭐예요? 갸라도스예요? 그렇다 어? 또 나가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이거 아 지쳐 오케이 인터넷 때문에 아 이거 마지막에 왜 그래 잠깐만요 저 포켓맨이 안 나가는데 어떡하죠? 아예 안 들어와 계신데? 안 들어와시니까 안 나가죠 아 불로 녹일 수도 있대 아 죄송합니다 장터를 불로 녹인다고 불로 녹일 수도 있대 들어왔다 들어왔죠? 네 이제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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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죠? 어떡해 몰라야 싶어요 꺼내봐 꺼내봐 먼저 돼요 먼저 돼요 리드님 어어 왜냐면은 아까 그걸 이어서 가야죠 네 제가 잘못했으니까 네 난 그래 이걸로 안다 뭐야 눈곱 좀 좀 실망인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실망스러운 이거 기린 기린 기린이에요? 네 아까 내가 기린 고기를 맛봤지 머리 박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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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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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기라네 야 머리 박는게 엄청 세 볼몰이야 우리 그냥 설렙어 고지? 야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털었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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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파고 그냥 들어가 야 야 고지야 고자 고자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위험한데? 효과가 괜찮아 효과가 괜찮아 고자 보자 고자 보자 오와아아아 깔아놨어 고양이 강하다 사먹자 걔아보세 방어를 많이 할 것이다 드래곤 타입 써 드래곤 타입 어 어 깔아놨어 좀 아파 음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아니 왜 안 때려! 어? 졌어 졌어 졌어? 그치? 아니지? 플라이곤 라이곤 아 뭐야? 살아난 애는 꿀 안 돼 내 땅 타입이야 플라이곤 땅 어이 그렇지 어이씨 한 200덩어치 어이씨 이제 우리 보여주자 이제 저게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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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찔러 찔러 명치 찔러 명치 찔러 어이씨 그대로 그냥 어이구 오 귀여움네 귀여워 대검 귀엽죠? 지금 꺼내 보여줘도 되지 않나? 뭐 잠깐만 그쪽 그쪽 지금 리드님 마지막이죠? 네 저희도 마지막인데 야 형? 우리 그거 마지막이야 지금 너도 안 보고? 아니요 아직 하나 더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최대한 빼봐 최대한 빼봐 최대한 빼봐 뭐지?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참고리 야 이뻐 참고리에요? 땅 포켓이야 어이 불리 아파 자존심 상하네요 피카츄 나오고 그런거 아니죠 피카츄 포켓몰스타라고 피카츄 나오고 라이츄 나온다든가 오해하게 기리는 언제까지 날아 기리는 능력으로 간다 야 야 눈 마을 봐라 자존심 상하네 자존심 상하네 마지막 오! 가이오가다 진실이 뭐래? 어? 레벨이 높아 아이오가 나왔다 가자 우리 보여주자 어? 간직이지 그냥 어?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절대영도 절.. 야 우리 망했어 절대영도만 써 절대영도만 써 강팡이지 망했다 우리 망했다 우리가 내거 불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물인데 절대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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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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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었어 한 방에 죽었다 아아 아아 야 야 절대영도 먹힌거야? 절대영도가 얼음이죠 아니 절대영도 기절시키는거 한 방에 진짜 진짜 시킨거야 지금 와아 와아 저희의 전략이 실패했네요 대박이었다 야 절대영도 먹히다니 하필요 마지막에 물포켓몬이야 저희 저희 제안할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번외 대결 번외 대결 번외 대결 70레벨 포켓몰 다시 교환해서 싸우기 저희 잃어버린거 네 잃어버린거 잃어버린거 저희 힘들게 키운 우리 아가들 전당패에 맡긴거에요 전당패에 맡긴거에요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뭘 맡기셨길래 저희가 이미 저희가 정신등기에 그냥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어 아까워서 캐릭.. 그.. 아이들이 아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70짜리 가져올까요 전당부에서 아저씨 어디계세요 아저씨 땅포에서 땅포 아저씨 아 근데 나 걔 데려오기 싫은데 아저씨 리자몽 주세요 리자몽 대신 딱 그 70짜리 그것만 그것만 가져오기 네 그럼 오케이 저 제꺼 싫어요 저도 제꺼 싫은데 사실 리자몽 어어 제꺼 좀 싫어해서 오늘 꺼내요 오늘 꺼내요 어 대신 다른 게임은 다 넣어두세요 네 아 나 내꺼 싫은데 한 마리로만 하는거에요? 한 마리? 네 네 한 마리로만요? 한 마리로만 할까요? 아 나 내꺼 싫은데 저 여기 저 주여주세요 여기 저요 어 이거 제꺼 아닌데? 저 워글이요 나 워글 워글 아 싫어요 안할래요 와 근데 양띠님 잘하시던데 어 나 나 오늘은 많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진짜 잘하시는거 같던데 아 오늘 대박이었어요 진짜 진짜 찌개서 많이 도와줬어요 애들 말해줘서 내 뮤가 작풍만 안했더라도 아 아 내가 손가락 끈질기 하지 말랬잖아 손가락 끈질기 손가락 끈질기 하는데 작품이나 말했지? 그렇지 솔직히 진짜 아빠 키리가 쩔었지 아빠 뭐 나이 치다가 갔네 아 그 루테님 네 그 루테님 아들 보고싶다 했죠? 그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 우리 아들 볼 수 있는거에요? 우리 아들 아들 제가 또 버림받습니다 아들을 두 번 버림받은 애에요 그게 와 자 저는 바꿔왔습니다 자 다들 바꿔오시면 되겠구요 대전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한번씩 받아볼까요? 자 오늘 아유 그래도 마지막 날 이겨서 기분이 좋네요 딱 마지막 날 저희 최종 스코어 2대1 아닙니까? 아니지 전설 포켓몬인데 전설은 골든 포인트라고 황금볼이지 감사합니다 어 왜 저희 1,2대 이겼다고 많이 눌러주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얘 싫은데 뭐가 진짜 아 나 얘 별론데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얘 싫어하는데 자 땀 빼서 꺼내오셨어요? 네 네 어 루테님 회복 회복 어 2천개 찍을 듯 루테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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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얘는 그나마 타고 날아다닐 수 있어 아마 포켓몬 나머지 다 PC에서 넣어놔야되는거에요? 네 한 마리만 놔두고 나머지 PC에 네네 넵 가장 높은거 갖고 왔다 아 나 얘 싫은데 저도 싫어요 하하하 저를 믿으세요 아 맞아 가져왔어요 잠시만 우리... 우리 아이 볼 수 있는거에요 30님? 그럼요 그럼요 둘이 저한테 없어요 갑시다 그래도 2장 갔어요 아 왜 딴 듯? 몇 번 해간거야? 2병 보냈어요 제가 아 모이셨나요? 예 지금 저희 어 콩콩이 빼고 모였습니다 콩콩이 저 위에 있어요 어 어디? 아 거기 있구나 야 야 나옵시다 자 아빠 선택하시죠 공중부양 하신거지? 선택하시죠 홍달님 네? 자 이번엔 이번엔 콩콩이부터 나가겠다 비행해 비행 비행 오오오 멋있게 짜장하는데 vlogs 잠깐만 뭔가 큰 착오가 있어서 야 내가 말도지 야야 무조건 날아다니는거 좋지 않다고 피 한 번 채워 계속 저희도 죽으신거예요? 나아가다가 저렇게 떨어져 죽었어 중간이 두 번 정도 돌아가셨던데 저희는 홍달님이 갑니다 나 왔습니다 나와라 준비되셨나요? 뽑거라 어 제가 먼저 뽑아야되나요? 어차피 한 마리잖아 아 맞다 어차피 한 마리니까 치킨 치킨 아 그러면 워글이 좀 약간 힘들텐데 난동부리기 오 잠깐만 뭐야 뭐야 난동부리기 난동부리기 비행이요 비행 비행이요? 아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워글이 짱쎄 누구나 가자 그러면 제가 나가줘 내가 이게 다 근육이었구나 또 제드입니다 또 제드입니다 머리 박아 난동부리기 나이스 잠깐만요 극부에 맞았다는데 뭐지 다음은 누꼬스러워 좋다 꼬리 박아 팀 패기에 밀리지 않아 우와 신기하다 꼬리 짱쎄 보여 덤덤 덤덤 어 간이 이겼다 야 꼬리야 재밌들 안달았어 이겨때린거야? 이겨때린거야? 꼬리 박아 꼬리 박아 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돌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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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 버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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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기만 늘었어 다음은 제가 가겠습니다 또 머리 박아 야 이런 머리 박아 아 나 이거 싫어 아 아빠 이거 저거 못 이겨서 다음은 내가 나가겠다 뭐야 어 우리아이? 뭐야 이게 뭐야 아아 맞다 2분 아아 아아 부름소리 흥해 흥해 아이고 아유 выход 아하 어 절각점한테 박아 자, 저입니다. 어, 기다림 걸렸어요, 기다림. 어, 어. 추웠지, 근데. 아, 진쾌야. 나가. 저네요. 어, 나도 킥해야 되나 본데, 저도. 그럼 다음 거 나올래요? 다음 거? 그럴까요? 남으신 분? 남으신 분. 도치님, 도치님. 어? 블레이봉? 어? 도치, 도치. 어,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여기 있었구나. 물기, 물기? 물까요, 아니면 스파크 때릴까요? 물, 물에요. 와일드 볼트도 있는데. 네, 물이라서 물이 더 세요, 전기보다. 불이? 불이? 와일드 볼트! 왜 아니다. 어этäänfect. 오, 잠깐만. 조아, 우리의 내가 잘 키웠으면 되고, 잘block Chat. 우리의 탈 빠진 것 같은데, 근데. 보트니 Cooking Baker. 우워오! знаю, 망én. 아지마, 하자. 잠깐만, 이게 와일드 볼트가 자기 피도 깎는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도 와일드 볼트! 어? 어? 뭐 보죠? 어? 뭐 보죠? 벅신탕? 너 죽었지? 벅신탕? 어이구 어이구 잘 뛰어다니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컸다는 걸 확인했어 아 그래도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겼으니까요 권해 경기였으니까 권해까지 거 저버리면 그래 이거 한번 저준거지 뭐 이거 전설이 이겼으니까 저준거죠 못 본 전설 안 봐도 되나요? 어? 못 본 전설이요? 네 못 본 전설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었다 못하는 전설은 한번 볼까? 못 본 전설들? 네 귀여운 애들 많아요 세레비같은 애들 한번 뽑아보자 뽑아드릴까요 지금? 야생애들이라서 싸움 걸릴텐데 그래도 보고싶긴하니까 안뽑은 애가 세레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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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피 아닌가? 5피인데? 아 또 가족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쁘드로 이렇게 켜가지고 오 와 와 진짜 진단다 어 뮤츠가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다 다음은 썬더에요 나타타운 걸렸다 썬더는 모르겠어요 뮤츠가 장난 아니네 썬더치킨? 에 아 얘 얼굴 봐봐 진짜 못생겼어 치킨인데? 오오 레쿠자 레쿠자 얘도 발견하기 덜 어려운데 세레비는 이씨 별로인데? 세레비 귀여워요 대박 그란돈 그란돈이 그란돈도 제일 쩔어요 오 잠깐만 잘못 던졌어 돼지 포켓몬인가? 아 아 뽑으셨구나 네 이거 가져오셨어요 네 와 어? 다 보여주신거 같은데? 네 이게 다 본거에요 여러분 포켓몬이 많이 뽑히니까 렉이 걸리네요 여튼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포켓몬 모드 제 3회차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그냥 노멀 포켓몬에서 랜덤 포켓몬 그리고 화석 포켓몬 그리고 어 전설 포켓몬까지 어떻게 3편으로 진행된 포켓몬 모드 리뷰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또다른 모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즐겨찾기 좋아요 추천 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봐주신 3편 다 챙겨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덕분에 포켓몬 지겹게 했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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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옙 아멘